올해는 엄청나게 더우네요 여름은 더울때 시원하게 수박을 먹으면서 자기그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그림 찾아가세요 요즘에는 제가 특별히 스케치에 칼라를 좀 넣었어요 칼라를 좀 넣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네요 그래서 칼라를 좀 집어넣을까 합니다 그냥 흑백보다는 약간씩 칼라를 집어넣으니까 좋은것 같아요 여기다가 보자 칼라를 넣으니까 훨씬 나은것 같아요 원시인 원시인 유튜브의 그림입니다 자기그림 찾아가십시오 자기그림이 주인을 찾아요 영상은 이제 다들 자기 카톡에 간직하셨고 원본은 아무때나 찾으러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